아, 세금은 세금대로 따박따박 다 쳐받아놓고선 버스 꼬라지 봐라, 이씨. 뭐야, 당신은? 아무나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? 당남에 1997년 9월 27일 3시 44분 출생. 그 생활 거두어드린다. 이건 또 뭐야? 넌 10분 뒤면 심장마비로 죽어. 내가 네 명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방법은 좀 바꿔도 괜찮겠지. 너 같은 인간은 그렇게 쉽게 죽이긴 아까우니까. 불이야! 불! 교도관! 교도관! 불 났어, 불! 교도관! 교도관! 불! 불! 교도관! 소리 질러라.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테니. 불 열어줘! 불 열어줘! 살려주세요! 불 꺼달라고! 열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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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열어줘! 그 아이 뒤쫓던 다리, 짓눌렀던 팔, 웃었던 일, 보았던 눈, 사지 하나하나 지옥불에 휩싸이게 될 거야. 우리 고통스럽겠지? 됐, 됐어. 내가, 내가 잘못했어, 응? 내가 잘못했어, 제발! 내가 잘못했어, 제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